25장 23절 또 40절 이 두 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죄다 하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 보금 19장 17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또 말씀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 불이하다라는 말씀도 또 누가 본 6장 17절에도 말씀 있죠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자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장래 희망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희망서를 쓰기도 하죠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대통령이요 아니면 장군이요 또 아니면 판사 검사가 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뭔가 뭘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는가 했더니 건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만 풀렸으면 이 자리 안 계시고 대통령실에 가 계실 수 있는 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물을 알아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시죠 만약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그곳에 가 있으면 이 자리와 멀어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마태봉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야망이 무엇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인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많은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안에는 임으로 주관하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본능과 또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마음들 큰 자가 되기 원하고 으뜸이 되고자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인간의 본성 안에는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기 원하면 종과 같은 심령으로 많은 자를 섬기는 가장 겸솔한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야망 큰 자가 되기 원하고 높은 자가 되기 원하고 군림하기 원하고 권세를 부리기 원하고 이게 인간의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인간의 거칠어진 어떻게 보면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인간의 어떤 야성 본성적인 것들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나라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도 물론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 직분을 맡으면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정말 중요한 직분을 맡겨줬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정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범 20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천국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곳이고 바로 종과 같이 나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는 자가 으뜸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자꾸 권세를 부리고 높아지고 또 크고자 원하고 권림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정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 알 것입니다 마태고의 13장 또 30절을 또 31절 32절 또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을 때는 가장 적은 겨자씨지만 이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 나물과 같이 되고 그 나물보다 더 커져서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알의 죄송합니다 적은 씨앗이 심겨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전국은 가장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시 중에 적은 씨가 겨자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더 확산되고 확산되어서 더 큰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마도 노마 제국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큰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 큰 곳을 뻥뻥튀기 터지듯이 탁 터진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일부터 가장 적은 것부터 가장 적은 사람들로 통해서 그들이 부응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가장 큰 곳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란 예수 나사란 사람이었습니다 한간의 사람들이 나사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 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끌 만한 그런 형체 풍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일들을 진행함으로 인하여서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그 변화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시작은 적은 한 사람 것도 시작했지만은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생명 역사를 누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 얘기합니다만 제가 어떤 동기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개척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개척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짧은 시간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개척예배를 앞두고 개척하려고 한 10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고 계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정말 그 어떤 포부가 대단하죠 여러분 개척하는 심정들 야생을 갖고 아마 큰 포부를 가지고 아마 기도를 합니다 10일 금식 작정을 하고 가서 정말 문무림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문무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는데 아무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막 그냥 마음은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바꿨답니다 하나님 이미 나와 민족이 아니라면 서울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한참 기도하는데도 아무 감동도 없고 마음은 냉랭하여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서울시가 아니라면 이 지역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그렇게 했대요 진짜로 그래도 이제 시간은 막 가고 10일 지나가는데 아무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무 막 기도하는데 마음 깊숙이 마음 저 밑에 깊숙이 성령의 어떤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내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이 서울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네가 변화되길 원한다 라는 마음이 막 감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막 그런 감동이 오니까 막 눈물 거물리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쓰시게 합당한 일꾼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변화는 나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부흥도 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도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개혁의 시련의 기간이죠 힘든 기간입니다 이 힘든 개혁의 기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기간입니다 나를 깨우는 기간입니다 에베스 5장 14화제를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이 고난의 어떤 환경들을 막 어지럽힌 겁니다 마치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수리 둥지를 막 어지럽히듯이 신명기 3사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여건들을 어지럽혀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우리 자신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먼저 내가 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먼저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변화되기를 누가 변화되지 않았다 아 목사가 변화가 안 됐어 장로가 병랑 안 됐어 아니면 안수입사가 권사가 그 사람의 손가락질은 그 사람의 손가락질은 그 사람을 향할지 모르지만 내게 손가락을 나를 향한다는 걸 아시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기만 하고 그러면서 누가 변화되지 않았다 누가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 1절부터 17절의 문화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자라있다 착하고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곤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다 라고 하는 말을 최상급을 써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곤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은 문화 한 문화를 각각 각각 다 10명에게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어떤 상금 보상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비유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의 문화와 같은 겁니다 그 하나의 문화를 내가 얼마만큼 정성과 또 재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가지고 일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 지극히 적은 것에 각각의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자기의 정성과 충성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똑똑하고 잘나고 저 사람 볼 때 뭔가 정말 뭔가 큰 것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한 문화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랐다 충성된 종이여라고 이렇게 자라있다 착한 종이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착하다는 말을 인격에 사용할 때는 뛰어나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 사람이고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잘하는 사람이고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면 이 주어진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지극적인 적은 일을 맡은 일에도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제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버리며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을 받으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와 행하며 행하는 자들과 버리는 자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판단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가장 크다 일컬을 받을 자와 가장 작게 일컬을 받을 자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고 중하고 위대하고 높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도 지극히 작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성과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한란에서 천국에서 일컬을 받을 것이고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고 가장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서삼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사서 또 삼경 사서 하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네 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이 세 가지 책을 얘기할 때 사서삼경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시간에서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TV에서 영화를 하더라고요 영화의 그 시간대가 좀 여유가 있어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런데 그 역닌, 영린이라는 영화였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정조 영린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1777년도 7월 28일이라고 합니다 7월 28일 11시, 밤 11시에 살수들이 정조를 죽이려고 궁에까지 침공한 겁니다 바로 궁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조는 이 사건 후에 경의궁에서 창독궁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유역변, 그 반란을 계기로 모티브를 해가지고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정조와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있는데 중용이라는 그 중용 23장을 상책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읊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베어 나오게 되고 겉으로 베어 나오면 이내 밝아지고 이내 밝아지면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고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된다 변하면 생육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옥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쭉 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또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정조 시대에는 정조가 왕위에 직위하고 난 다음에 약 1년 동안 7번의 암살 위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만큼 그 주변 궁 안에 주변에서 많은 어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었어요 그때 노론과 소론이 당팔 싸움 이게 막 그런 정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론파에서 자기 아버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영조를 이렇게 막 딱 때려가지고 상수해가지고 그 아들을 쌀 뒤지에 가둬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산 이 정조가 왕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조를 죽이려고 이산 세자 때 죽이려고 여러 방편을 짜면서 이 지방에서 살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런 대신들이니까 그 왕 궁궐의 요소요소에 다 보냅니다 궁녀들 또 여러 가지 내시들 그러니까 상선 내시의 수장이 상선이지 않습니까 상선부터 시작해서 수락관 제조상궁 그리고 어떤 자기 정조의 가장 최측근에서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세자 때부터 어렸을 때 같이 지내왔던 그 상책이라는 그 사람도 정조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암살 살수였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지방에서 거룡뱅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모아가지고 그들을 살수로 키우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광백이라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정조가 그들을 본거지로 갑니다 쳐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 광백이라는 사람 앞에 나서서 죽이게 되죠 죽이기 전에 광백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직접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서 나 하나 죽인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조가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 그절이 중요한 23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몸에 배어나오게 돼요 배어나면 이내 밝아지고 이내 밝아지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남을 감동시킬 수 있고 남을 감동시킬 수 있고 남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웃을 이제 밝게 하는 거죠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다 될 것인가 나 하나 변한다고 나 하나 또 이렇게 한다고 뭐가 큰 영향이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우리 개혁 공동체를 밝게 하게 되고 우리 개혁 공동체를 밝게 해야 되면 진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변할 때 우리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변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또 가정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아니면 구역도 내가 함께 기하는 기관들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3절 주인이 말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땡종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는 작은 것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큰 것 어떤 유대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중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 일이 모아지고 모아질 때 우리 개혁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온전한 선을 역사를 이루고 바로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저는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개혁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자기 차량 봉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내봉사하는 분들 우리 성가대 봉사하는 우리 임병태 우리 장관님 같은 경우 제가 새신자 왔을 때 성가대 선 모습도 봤는데 이제는 그 아들 우리 솔리스트 우리 임반석 솔리스트도 같이 대를 이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같이 다 하시는 우리 성가대 분들 수십 년이 지난 이 짐까지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 정말 충성스러운 분들이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지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너를 위해서 예비한 너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것도 오늘도 이것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것은 그 작은 것 하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그 역할 그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서 오늘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 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일을 수십 년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자지우지 되지 않고 누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자지되지 않냐고 내가 이 자리에 충성돼 그 직분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우리 자문서 23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죠 충성스러운 사자는 그를 보는 인에게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자기의 맡은 그 자리에서 지극히 적은 일을 짜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식물 종자 학자 중에 우리 강병화 교수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우연히 이렇게 뭘 보다가 그분이 쓴 글을 봤는데 그분이 야생화나 야생풀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17년 동안 야생풀과 야생화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야생풀 사람들은 다 잡초라고 생각했던 그 풀도 나중에 다 보니까 이름 하나하나 이름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시골에서는요 질갱이나 비듬 뭐야 뭐야 그 비듬이죠 무슨 비듬 그 쇠비듬이라고 했죠 쇠비름 쇠비름이죠 쇠비름 보면 그 완전히 흔한 길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잡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약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약초 약초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도 다 이름 없는 풀들도 있는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잡초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잡초냐 그 잡초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냐고 엉뚱한 곳에 있으면 그게 잡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에 밀이 쫙 밀이 있는데 그곳에 벼가 있으면 그게 잡초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보리밭에 밀이 있으면 그게 잡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혼자 유화독전 하듯이 독약 청청 한 분에 간다 하면서 어떤 밀밭에 보리 밀밭에 벼로서 그렇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잡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잡초 같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냥 불 가운데 다 타버리는 게 잡초죠 오늘 우리 개나라는 말이 원래 지옥을 예표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쓰레기장에 가는 게 뭡니까 쓰레기죠 마지막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위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 모실 때는 개했나 쓰레기장에 갑니다 결국 뭡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런 인생이었으면 이 땅에서 내놓으라 하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실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심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후사,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우셔서 영광의 후사에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그가 아무리 바리세니오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지식으로나 율법으로나 모든 것에다 부족함이 없다 했지만 그러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아주 악한 괴수였죠 잔인한 괴수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불신을 받고 그가 이방 선교의 복음 전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멸관을 예배해야 될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이와치 주의 나를 그날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이시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그 정말 어린 목덩이었지만은 그가 그의 일에 정성을 다하고 또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양떼에서 부르시고 10편 78편 70편 71절에 그 말씀합니다 양무리에서 이끌어내시고 양지키는 양떼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시고 왕권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자라부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말 일꾼을 세우시는 거죠 오늘 이 4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임금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느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뭐 구절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주를 때 먹지 않았고 나그네에서 영접하지 않았고 어느 때 우리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우리가 어느 때 주님 병듣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극히 적은 것 지극히 적은 일 지극히 적은 자 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이거 지극히 적은 것에도 충성된 자는 곧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게 다가오는 내 주변에 있는 다가오는 모든 분들이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그 적은 자들 남들은 돌아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무시하는 그 적은 자 그가 바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국은 18장 10절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적은 소자라도 무시하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작은 자라도 내가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알고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주님과 함께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영령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추천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작은 자랄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정성과 최선과 충성을 다하면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당신에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후에 영광의 후사로서 그 멸관과 상과 하나님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 먼저 나 자신부터 온전히 깨어나고 영적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은 일일자도 남들 무시하고 관심 없는 곳 그것이라도 비록 지극히 적은 일 적은 것 적은 사람이랄자도 무시하는 자랄자도 온전히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일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지극히 정성과 최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